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성하여라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나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성하라이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시니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성하라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라이다 주님을 주신 분 찬성하여라 주님의 자의는 영원하시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 모종이의 어린돌이 되었네 지친된 이들이 내 어린돌이 되었네 알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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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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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렐루야